네, 주간지 배틀 편집장 대 편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기리 21의 정은주 편집장, 그리고 일일명예 편집국장이시죠. 시사인의 김연희 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목은 배틀인데요. 전혀 배틀이 이루어지지 않는, 너무 평화로운, 그래서 고민이 많은, 네, 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실은 하루하루는 그냥 더디 가는 것 같은데 이 편집장님들 뵈니까 그냥 엊그제 뵌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원래 일간지 기자하고 주간지 기자가 있으면 주간지 기자의 하루가, 그러니까 일주일이 훨씬 더 짧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1년이 더 짧다는 얘기도 하고.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 단위가 하루 같은 느낌이죠. 네,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52주가 지나면 1년이 지나서 훨씬 짧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나이도 더 많이 먹는 건가요? 빨리.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요. 네, 김연희 기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저녁 약속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피부도 이렇게 윤택해지신 것 같아요. 춤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 뭐 저는 1단계의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표지 스토리 제가 슬쩍 이제 봤더니요. 역시 강렬합니다. 표지가 일단 시사인,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지금 이 표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이 어린이의 표정이 압권입니다. 지금 과연 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건지, 공부에 싫어서 지금 이 표정을 하고 있는 건지. 한겨레 21은 이제 여성의 몸에 그 낙태에 대한 다양한 그 주제어들을 이렇게 직접 쓴 거죠? 네, 네. 저희가 찍은 건 아니고요. 이걸 이제 작가가 찍으셨죠. 사진 작가가. 사진 작가가. 상당히 강렬한 운변적인 그 표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시사인은 어찌 보면 계속해서 교육 이슈 다루고 계시고, 한겨레 21은 젠더 이슈 계속 다루고 계신 것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선 시사인 먼저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는 AI, 인공지능과 교육에 대해서 다루셨죠? 네. 사실 시사인이 매년 가을에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획기사를 선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그러니까 오늘의 충실한 기록자여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들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상당한 화두였어서, 거기에 발맞춰서 그 인공지능과 교육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아, 예. 한겨레 21은 정부의 낙태관련법 개정안, 그 이유는요? 네. 낙태제 정부안이 나왔죠.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저희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국가의 허용은 필요 없다.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네.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먼저 시사인의 표지 스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접목시킨 이른바 에듀테크가 교육의 불평등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골자죠? 네. 맞습니다. 한국 사회의 교육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건 모두 체감할 텐데요. 그 기사에 소개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 강남에서는 학생 한 명한테 수학을 가르치는데, 과외 선생님이 세 분이 가르친다고요. 강남에서요? 1대 3? 네. 그래서 각각 수학 개념을 설명하는 분, 문제풀이하는 선생님, 질의응답을 담당하는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붙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사실 과외 선생님 한 명을 구하는 것도 꽤나 값비싼 사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어플의 예를 들어보면, 수학 문제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면, 그 어플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문제풀이법을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원활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쌓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서비스까지 나갈 수 있냐면, 그러니까 개인화된 서비스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학생 수준에 알맞은 맞춤형 학습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이 수학 문제를 검색하면, 이제 그 검색한 문제를 기반으로 전체 진도에서 이 학생이 어느 부분이 비어있는지, 라든지, 아니면 해당 문제를 물어보는 이유가 공부를 덜 해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인지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진 경제력은 학생들마다 다르지만, 사실 인터넷 검색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학습 능력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게 진작 나왔으면 제가 수포자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하네요. 제가 어렸을 땐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다 이렇게 지나간 뒤에 나오는 건지. 어쨌든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다 민간에서의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의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하겠다. 어떻게 서로 조화가 되나요? 디지털 뉴딜에 굉장히 여러 종류를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 인프라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새로 재구성하고 조성한다라는 부분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건데, 전국 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태블릿 같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온라인에 학생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을 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실내로 저희 표지에 등장한 어린이가 쓰고 있던 서비스인데, 이게 9월 14일부터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똑똑 수학탐험대라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접속을 하면 학생들이 교과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과세를 우선 풀 수 있고, 그 과제를 풀고 나면 이 똑똑 수학탐험대가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접하면 좋을 콘텐츠들을 추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지난번에 몇 주 전이었죠? 우리 시사인과 한겨레21이 같이 디지털 교육의 격차, 교육 격차 이야기를 함께 다뤘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정부의 교육 뉴딜이 잘 되지 않으면, 디지털 격차가 소득 격차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실제로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영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제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졸업 실험을 못 치르게 되니까, 지난 8월에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고교 졸업반 학생들한테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예측된 학점을 부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가난한 공립학교 출신의 우수한 학생들한테 유독 낮은 학점이 부여가 됐는데,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인공지능이 학점을 예측하는데, 그 소속된 고교의 역대의 학업 성적을 주요한 데이터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게 학습 격차로 또 이어질 위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인터넷 안에 그렇게 훌륭한 어플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학생이 앉아서 그 어플을 사용해야 되는데, 맞벌이 부부의 아이하고 시간 함께 못 보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너 잘해라 하고 왔을 때 아이들 과연 스스로 공부가 될 것인가. 그런데 좀 소득이 있고 이런 분들은 또 역시 옆에 붙어서 그걸 케어해 줄 분을 또 두고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문제는 안 다루셨나요? 그 문제는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학습 불병 등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겨레21의 정우주 편집장은 이런 시사인의 코보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고 비판적인 시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날카롭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부담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배틀입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배틀. 원래 저 자신이 별로 날카로운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은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통계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AI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통계학도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수학 문제들도 있고. 일정 점수가 넘어가야지만 통과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아까 수포자 얘기했었지만 정말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점수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굉장히 좋은 보조 역할을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공부하는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붙여둘 것인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0844님 문자 주셨는데요. AI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이 수학 숙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 중입니다. 솔직히 6학년 문제라도 부모가 알려주기 어려운 문제도 많거든요. 많은 게 아니라 저는요. 우리 딸이 6학년 됐을 때 제가 수학 가르쳐주기를 포기했었습니다.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초등학교 6학년 문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수학 공부만 포기하신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도 포기하죠, 당연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장점은 뭐냐면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중간 정도 수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재미가 없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또 재미가 없고 따라가기 힘들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별개별이 그 격차만큼으로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 일종의 코디네이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미래를 그리는 작업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에서는요. 네,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한겨레21의 커버스토리 살펴보겠습니다. 낙태관련법 개정안. 세 명의 여성들과 좌담하는 걸로 표지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핵심적인 얘기들을 나눴으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헌재가 2019년 4월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정부가 낙태죄는 유지를 하고 임신 중단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정부 입법화를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 3명의 좌담이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끈 변호사의 글이었고요. 세 번째는 산부인과 의사 현장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 이야기였고 마지막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담은 또 다른 법안을 입법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바리안. 바리안. 권인수구원. 권인수구원. 그러면 빠진 사람이 있잖아요. 정부안을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분은 여기 없네요. 네. 왜냐하면 정부가 입법 예고를 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귀교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네. 그런데 헌재 결정을 이끈 변호사도 인터뷰에 포함하셨다고 하셨는데 변호사가 지적하는 부분은 뭔가요? 법적 문제가 좀 있다는 건가요? 현재 개정안이? 지금 현재 정부안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낙태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를 하고 대신에 임신 14주 이내에서는 조건 없이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5에서 24주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건데 거기에 예전과 달리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를 더한 겁니다. 예전까지는 24주까지는 만약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 혹은 강강이나 중강강인 경우 혹은 혈족이나 인천강의 임신인 경우 이런 예외 조항에서만 임신 중단이 가능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더해진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여전히 원칙적으로 임신 중지인은 범죄 행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유어석이 조각이 될 때만 이제 합법 폐기가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헌재가 지적한 단순위원회에서 지적한 자기결정권을 임신 내내 유지하지 못한다는 그 지적에는 합취하지 않는다는 게 차혜령 변호사의 지적인 거죠. 결국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여성에게 없는 거니까요. 그 지적입니다.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위헌이다라는 결정일 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일 텐데요. 지금 현재 한정위원회에 의해서 정부가 그 취지에 부합해서 개정안 냈다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14주라는 시간을 정하고 또 그다음에 24주라는 기간을 정하는데 이 기간 산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이제 그 지적은 윤정원 상무인과 의사가 한 건데요. 그러니까 임신 주수가 그만큼 중요해진 거잖아요. 처벌의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참 알기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월경 주기가 우선 불규칙한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월경일을 언젠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50% 정도만 마지막 월경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초음파로 태아의 크기나 무게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임시 초기에는 사실은 크기가 비슷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5일에서 7일 정도 오차가 생길 수 있고요. 다시 후반기로 가면 그 오차가 더 커지죠. 그러니까 14주, 24주라는 것이 참 그렇게 말처럼 한 번에 딱 단번에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오차가 있네요. 개인차도 클 테고 이게 그냥 정확하게 어떤 측정기로 14주입니다, 14주 며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는 사실 모르다 보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전혀 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의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어떤 다른 해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형법으로 처벌하지 말고 여성과 의사에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주고 그래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예로 저희가 캐나다 사례를 좀 들었죠. 캐나다 사례요? 어떤 사례입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가 1988년도에 낙태죄가 위헌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이 관련한 형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성하고 의사들이 이제 낙태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도 임신 중단 건수가 전체가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낙태는 합법이고 20주 이후가 되면 임신 중단 위원회라는 게 병원에서 열리는 거죠. 병원별 위원회요? 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이게 낙태가 꼭 필요한 경우가 이걸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성의 건강권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가본 이제 의사들이 말로는 그 여성 한 여성 병원이 이제 1년에 한 만 건 정도에 분만을 하는 병원인데 거기서 20주 이후에 이제 임신 중단 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3, 4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여기가 낙태죄가 합법인데 20주 이후에 중단을 할 때에는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 것이냐. 예를 들면 여성이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이가 정말로 태아가 정말로 복합기형이라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낙태자가 없어진다고 해서 함부로 마구 낙태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캐나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낙태에 대한 결정이 임신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14주, 20주 넘어서 일어나는 것이 일상적인 통래고. 캐나다만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일반적인 여성들 또 임신 과정에 있어서의 좀 보편화된 사례라고 본다면 우리도 그걸 봐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럼 또 한 분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는 별도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낙태죄 전면 폐지. 간단히 입장을 요약해 주신다면요? 지금 캐나다 사례라고 비슷한 거죠. 기본적으로 낙태죄를 더 이상 범죄의 틀에 들지 않겠다. 여성에게 결정권을 주고 건강을 보호하는 그런 문제로 보자. 이게 핵심 내용인 거죠. 그래서 형법에서 낙태죄가 폐지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기한이 12월 31일까지밖에 없잖아요. 헌재가 한정위원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현재 상태의 논의로? 이게 그때까지 법 개정을 안 하면 낙태죄는 효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동 조합 폐지가 되는 거죠. 전략적으로 오히려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개정안 통과가 안 되도록 한다면 자연적으로 낙태죄가 없어지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활발하게 토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한길의 21일 표지에 대해서 시사에는 날카롭고 비판적인 지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날카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얘기라고 보고 그리고 이대로 뭉게면 사실은 내년이 되면 어차피 낙태죄 폐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낙태 시술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약은 어떤 걸 쓸지 그리고 낙대를 하고 싶어서 원에서 산부인과에 온 여성한테 어떤 상담들을 제공할지 이렇게 제도적으로 준비할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14주까지만 된다라는 법이 나옴으로써 그 귀중한 시간들을 굉장히 저는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아직도 많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희 기자가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약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임신 중절을 하도록 유도하는. 네. 네. 유도하기 위한. 그것도 지금 도입이 안 된 상태죠. 그분에 대해서는 혹시 인터뷰 중에 이야기 안 나오나요? 그 부분은 얘기 나오진 않았는데 그건 당연히 도입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네. 그 약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라든지 뭔가 좀 논의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요? 네. 그럼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까지 수입하지 않았던 약이기 때문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낙태가 그렇게 먼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우리 곁에서 굉장히 쉽게 많이 볼 수 있고 저희도 여기 인터뷰하면서 봤지만 1년에 5만 건이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요. 낙태해 주시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아. 네. 막 돌아다니면서 낙태가 불법이다 보니까 병원에는 못 가고 만약에 병원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곧 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작용 불상사도 생겼었고 그러니까요. 그게 여성의 건강권하고 그러니까요. 네. 또 생명권도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빨리 논의가 진전돼서 국회에서 꼭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시사인 김연희 기자 한겨레21 정은주 편집장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날카롭게 오겠습니다. 정말 다음 주에 좀 한 번 붙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 AI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선한 힘이 아니라 AI의 악한 힘으로 오겠으시죠. 알고리즘을 공격 모드로 만드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네. 감사합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